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저 PBR주 비보호 구간인데요. 어제까지는 그래도 저 PBR 관련해서 안 올랐던 종목들까지 끝자락에 다 올라가는 느낌을 받긴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6일까지 차익실현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차익실현이 제가 보기에는 내일 정도까지는 나머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날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 전에 주가가 벌써 밀렸습니다. 어제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늘 바로 패드 끼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아마 좀 매매하시면서 조금 놀라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 PBR 관련해서는 단기간이 많이 올라왔고 오른 상태에서 약간 옆으로 기어가면서 쉬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어제 한 번 정도 더 올라왔거든요. 그 반등세를 외국인들이 이끌었었고 그리고 오늘은 기관들이 차익을 매물 내놓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좀 할 수 있는데 단기 성향에 강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일단 단기적인 차익 매물을 좀 내놓은 것으로 저는 일단 판단을 좀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소문의 사수 뉴스의 파라라라는 투자기업원처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임박한 상태에서 차익 매물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업 밸류업 내용 자체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사들은 주주환어된 어떤 태도 전환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 것인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이런 상장사들의 태도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주들의 어떤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경영권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해외 펀드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자사주로 소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까지도 포함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실질적으로 유럽 국가들로 해서 그렇게 하는 업체들 그런 나라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강도 높은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의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랐고 약간 기간 조정과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은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재료가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 모자로는 중장기로 계속해서 보자 이렇게 정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차익실험 매물이 나올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 그중에서도 자사주 매입하는 거 그리고 그 부분 소각하는 부분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백인현 매니저님 그렇다면 한동안 고PBR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저PBR 관련 종목들은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발표된 다음에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PBR은 조금 더 제켜두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고PBR 관련 종목들은 저PBR 관련 종목들이 오르면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까지 아직 안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저PBR 상승 구간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PBR 관련 종목들은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 저PBR 관련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오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투자를 하신다면 고PBR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비중을 실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좀 바이오 관련주들이 올라갔었잖아요. 그 이유가 고PBR 모멘텀도 받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고PBR 모멘텀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오른 건 아니고 오스쿠텍이라든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좀 오른 것 같고요. 오늘은 거의 시장은 2차전지가 거의 이끌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반도체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월 달부터 SK하이닉스가 HBM3E를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시작하니까 관련 뉴스가 오늘 장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오히려 반도체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PBR, 저PBR 이슈와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일단 저PBR 관련해서는 저는 HD 현대건설기계 보고 있고요. 이거 저PBR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건설기계 업종 중에서는 HD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안전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북미 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기계 업종이 살아나고 있고 유럽과 중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GDP 상승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 GDP 상승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인프라 투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설기계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업체 중에서 가장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그리고 저PBR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HD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PBR 관련해서는 HD 현대건설기계를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앞서서 반도체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또 시장이 마감된 후 SK하이넥스, HBM3E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만큼 내일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STI 같은 HBM 관련 종목들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오로스 JI테크 같은 종목도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겠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이제 직접적으로 설계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내일장에서는 반도체 IP, 팸리스트,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반도체 업종들까지 주가 흐름이 우상향을 하는지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한교수 매니저님은 저PBR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PBR은 역시 대표적인 대장주들은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핵심적인 대장이고요.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은행주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인데 그중에 역시 대장은 자동차고 그중에 현대차 역시 대장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단기간에 올랐고 단기간에 오른데 따른 자연스러운 순고리기 그리고 매물 소화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눌림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눌림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사주 매니카,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났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니카, 자사주 소각을 언제쯤 얼만큼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겠군요. 앞으로 현대차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니카 소각을 꾸준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재료는 살아있는 곳이고 그 재료 바탕으로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은 저피비와 관련주의 대장주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가점에서는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교수 매니저 2월 달 들어서 현대차를 포트에 매수하고 17% 수익률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